자, 이제 출발! 왼쪽! 차트! 자, 여러분! 저희 진짜 오랜만에 컴백이잖아요! 준비됐어요? 네! 얼마나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네! 시작이라고! 다들 함께 가보자고! 기분이 너무너무 이상해! 네, 오늘부터 진짜 너무너무 설레고! 준비 시작입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집에 가기 싫다, 진짜! 계속 달려보자! 네! 저희 슬레이도! 진짜 저희 슬레이 하면서 무대에서 쓰러질 때까지 한번 달려볼 테니까! 여러분도 밥 든든히 드시고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네, 그럼! 우리도 이제 콜백으로 보내줄 시간이에요! 활동하면서 많이 볼 거잖아요, 또! 맞아, 맞아! 앞으로 이제 그때마다 우리 좋은 취업을 많이 많이 쌓고 싶어요! 그래도 나이스 봐요! 날씨가 좀 빨리 시험해 줬으면 좋겠어요! 맞아, 맞아! 여러분은 고생하지 않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시작이니까! 다져보자고! 네, 저도 뭐 해, 뭐 해도 되고! 그러면 우리 이제 단체 인사를 앞으로 가서 좀 바깥게 할까요? 여기서 하면 조명을 받는다고 하셨어?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느낌 아니까! 여기서 하자! 그러면!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앨범이었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앨범 기다리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사랑해! 사랑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야외 미니 팬미팅! 회사 들었어요? 야외 미니 팬미팅! 야외 미니 팬미팅! 야외 미니 팬미팅! 네, 네, 네! 1일 팬미팅! 1일 팬미팅! 1일 팬미팅! 1일 팬미팅! 1일 팬미팅! 1일 팬미팅! 멤버 멤버? 네! 들었죠? 네! 들었죠 들었죠! 야외 들으셨다고 생각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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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주말에? 나 주말에 티타임 하자고요? 티타임 하자! 어디 어디 어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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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 접수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도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저희 너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약간 이 악물었거든요 약간 하고 싶은데 이하고 이렇게 보셨죠? 아! 여긴 가야 안돼요! 네! 먼 곳에서 와주실 분들도 계실텐데 진짜 네! 한국까지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네! 같이 갑시다! 네! 네! 어디! 같이 갑시다! 네! 그러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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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